라인강 마지막인가? 1945년 3월 7일 1945년 3월 우리는 우리의 임무는 제9기갑사단 제99보병사단과 함께 레마간에 있는 교량을 점령하는 것이다 교량을 확보하면 끝까지 정하던 독일군은 마침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오, 마이 베이비 마이 달리 뭐야 얘 너 들어가 왜 얘가 반응하는 거야? 마이 베이비인데 얘가 띠링?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분위기는 좀 어때? 들어가면 거의 자살 행위야 나라면 안 들어간다 중국 고마워 상상이나 꿈을 꾼 거거나 상상을 한 거거나 그거구만 나 지금 나랑 잘 안 하는 거지 저스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사한테 가서 얘기해 난 명령 불복종하는 놈은 필요 없다 카스리니스 병장님을 대한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것도 명령 불복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라고 했지? 들으셨지 않습니까? 두 다리를 걸을 수 있을 때 꺼지는 게 좋을 거야 데이비스 대령님께 들었습니다 병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소대를 위해 옳은 일을 하시... 나가 나가라고 절대 못 나갑니다 엄마야 아프겠다 I'm so sorry sorry I'm so sorry I've all I love you 겁나 아프죠 겁나 아프죠 나는 루티 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난 그 친구들을 두고 갈 수 없었어 부하들에게 지연군이 올 때까지만 길목을 사수하면 된다고 했지만 지연군은 오지 않았지 절대 오지 않았어 자네가 옳은 것 같군 내가 대한들을 죽인 거다 당장 꺼져 전원을 두고 못 갑니다 스스로 배짱이 두둑하다고 생각하나 부하들은 매일 죽어나자빠지는데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 중이지 토너 소위님이라면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토너 소위님은 죽었어 그런 가치 있게 만들어야죠 네놈은 희생이 돼 아무것도 몰라 이건 어떻습니까 데이비스 대령님이 서명하신 명예 제대 서류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허가증이죠 모든 걸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면역으로 그 면역하면서 여자친구도 다시 만나고 거기에 동성운장도 말입니다 마이크가 너무 크다고요? 하지만 마지막 긴목은 남았습니다 단단히 미쳤군 미쳤다는 말로도 부족해 나름 제가 소리 지르면 소리 좀 줄이면서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컸어요 끼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다 살짝 올릴까?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랬나? 저는 다 먹인 것 같은데? 다는 아니야 저 교량을 점령하고 태안을 찾으러 간다 네, 상병님 저스민이 살아있다면 교량을 건넜을 거다 우리가 먼저 점령해야 돼 좋아, 저기 보인다 라인강으로 가는 마지막 교량이야 고성대가 건너고 나면 저기 심정부에 도착하는 거야 이제 모원이면 도야 최후의 결전이라고 꽉 잡아 좋아 이쪽이야, 어서 교량을 확보해야 돼 가자 네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다는 걸 후회하게 하지 마라 그럴 일 없습니다 가시죠 다들 지금 푹 빠지셨어 지금 해피엔딩 제발 해피엔딩 천상은 편이 어서 오세요 천상은 편이 어서 오세요 정상은 편이되데 안 돼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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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흫ㅎ호호 아 네? 나? 네? 나 죽었다구요? 위로 올라가야지 어? 네? 네? 또? 네? 네? 뭐야? 왜이래? 왜이래 이거? 죽었어 다 죽었어 이씨 어? 뭘 끝이야 이게? 크으으 잘한다 아니 근데 아까 죽은거는 스나한테 죽은게 아니라 뭐가 3차 출약같은거 rpg 죽은거같은데? 흠 박격포 그런거 5 현장 치즈뽑 5 현장 9 현장 2호 4호 Dead! Dead! 나 이거 나 이거 아 뭐야 여긴 저기 없잖아 어, 포탑 사용한다. 내가 간다아. 호로로로롤롤롤롤롤롤. 아이고, 미안해. 아, 왜 그, 그 앞에 있냐. 위험한 딜. 위험한 딜. 그런데 왜 가 있는거요, 오우우우우우~~ 내가 아니 내가 호롤롤러 하는데 어? 밤이 얘한테 죽었어 얘한테 아아 맞아 저런 애한테 죽은거야 쟤는 죽여야겠구만 일단 뻘짓하지 말고 이녀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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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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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서 여기는 죽여야 돼 이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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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아ㅜㅜㅜㅜㅜ왜 아ㅜㅜㅜㅜ 탓용! 오오 진짜 하어어우 이제 됐지? 아니 아깐 여기서 죽였거든요 제가 으흐흐흐 열받아 속으로 욕을 한다고요? 왜워 ž가 무슨 욕을 합니까? 저는 욕같은 거 하지 해 Like, I'm gonna do it 죽었어 이제 진짜 다 죽었어 problème 아롤놀롤 아롤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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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g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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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li seminSTA VULES oh sos commandments Silence We need the club we need the club Let's go we got it Hehehe 정RIA 넌 좀 perde다 공사할 hè? truck! 피행해ете! van 이 방 mould! 장면은 위치에 의용하기 위해 안전уется 따뜻하게 4 1 5 4 5 야이씨 안 죽어 4 으아 뭐? On the floor! 자식아 자식 폭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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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훈련용이야 이게 뭐 돼? 기념물 여러분 저 기념물 찾았습니다 기념물 여태까지 하면서 처음으로 기념물을 찾았습니다 저기 군 새끼들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규령을 날려버릴 것이다 시건을 끌어봐 폭발문을 우리가 막겠다 대니얼 서스탈스가 공병을 업무하는 동안 내가 앞장선다 준비됐나? 자 자 자 자 자 era 촉간 밤밤 endors وب 밤밤 밤밤 빰빰빰 빰빰빰 으멜 으응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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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영을 지켜놨다기유 결영을 지켜놨다기유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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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조심해 발 밑에 조심해라 어 발 밑에 조심해 러디! 발 밑에 조심해 발 밑에 오 이런거 조심해 이런거 조심해 조심해 아헤 여기! 여기! 뿜뿜 뿜뿜 머리부터 뿜뿜 아 발끝까지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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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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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앗뜨거! 즉유 나 왜 찾아 아! 나 피없다 나 너무 앞으로 왔나보다 나 왜 찾는건데 어? 너네 어디갔냐 다? 어? 애들 다 어디갔대요? 아! 아! 이거 이거 오케이 꼱꼱 AMY 꽁꽁꽁꽁 콩꽁꽁꽁꽁꽁꽁 땀 anto's at forgiving 그리고,뭐야,너 뭐 좋은거 갖고 있냐? 뭔더 군과류... 바이어 인도... 망 자기야 호과 이럴럴럴럴럴럴럴 가자 이거 이런거 챙겨 이거 뭐야 아싸 기념물 두개 ㅎ 뭐뭐뭐뭐 앞을 보고 쏘세요 앞을 보고 이 양반아 도서관에서 듣고 있는데 미치겠어 도서관에서 듣고 있는데 미치겠어 하하핳 조심하세요 이놈아 뽕 어 얘 장교 아니야 얘 장교 아니야 얘 왜 기념물 세개 와 여기 기념물 기념물 여기 완전히 보물 보물상자구만 어? 어? 기념물 파티요 유후 유후 뭐야 어디갔는데 적개가 교령을 치고 들어올거다 더 대공포를 탈취해야한다 태니얼 ecm 하워드 디니얼's 하워드 이 쪽으로 으 x3 다 Howe 으 으 으.... 개받 ㅎ 제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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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적이 이렇게 깔렸는데 자기 혼자 막 뛰어가 아, 실제로 싸울 때 이렇게 적 표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후! 깜짝이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 흠, 뒤에다 그 산타운! 안전넙지... 안전넙지... 뭐야 얘 간다규 고맙습니다 잘하지 이런거는 오 저는 잘한다니깐 오 hav! 단이 비 됐다 에디니더라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또 또 또 또 또? 다와 stick 오 조н 저 나잇슈 나잇슈 없어 인젤 뭔데 이거 너도 쇼 내가 피켜 이 자식아 닥쳐 아 여기 왜 들어왔어 아 나 좀 꺼내줘 해 pour 안돼 끊어ync 은 cosa 이 자식들아 아 뭔데? 또 머..이 뭐야 이거 으어어어어 ruh아하 허우 으후 살 152 살았죠 흐어어어어어어 내가 네 형읜이다 이 자식트라 아, 해냈습니다 교령을 확보했어 어둡, 등무 상병님 상병님께 큰 빛을 줬습니다 빛을 줬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도 빚진 게 많을 것 같은데 빨리 지나가 우리는 방금 새 역사를 쓴 거다 라인강을 최초로 건넜다 뭘 보나, 두길러 근처에 포로 수용소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등이 떨어지는 즉시 쓸어버리라는 데이비드 대령님의 명령이다 대령님 명령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겠지 물론입니다 좋아 최초로 라인강을 건넌 우리 소대가 자랑스럽다 이제 우리는 독일의 신장부로 이동 중이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거나 다름없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저스민이 돌아올 때까지는 어, 뭐야? 수용소로 옮겨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친구가 살아있기를 피우는 것 뿐이다 이번 챕터 이름이 에필로그인 거죠? 끝나고 나서 에필로그가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어서오세요 강제 수용소처럼 보이는군 강제 수용소처럼 강제 수용소처럼 저스민 찾기 오케이 우리 저스민 찾읍시다 아직 불이 남아있어 놈들이 떠난지 얼마 안됐다 저기 병영이 하나 있습니다 대니얼스, 스타일스와 가서 살펴봐 아일론은 날 따라온다 우리가 왔어, 저스팅 우리가 왔어 넘들은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어 뭔데 포로들이야 모두 우리 대원들이었어 카메라 꺼내봐 세상도 알아야지 어떻게 해 놈들 때문에 그들은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얻어맞고 고된 노역에 시달린 데다 굶주림 때문에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다 여기야 여기야 나치놈들은 전우들을 전혹하게 살해했어 그 쟤는 지옥에 떨어져도 씻을 수 없을 거야 우리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아 예 라이안나님 고생하셨습니다 놈들은 자기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무참하게 살해했어 대니얼스 이쪽이다 대니얼스 이것 봐 흔적이 들판으로 이어져 있다 놈들이 이쪽으로 끌고 간 게 분명해 그럼 저쪽으로 가야죠 하지만 희망은 버려 저스민과 약속했습니다 우린 녀석을 찾아낼 거야 살아있을 수 있는 미수지 미지수지만 미시시시시시 모든 게 되풀이되는 것 같다 내가 했던 모든 것 내가 바랐던 모든 것 내 인생은 이 순간을 위한 건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가야 동생아 어렸을 때 형이 늑대한테 당할 뻔 했을 때 총을 쏘지 못했었거든요 물렸나 봐 그때 물렸구만 예 콜 오브 듀티 맞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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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쳤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파일로 받는다고요? 스팀에서 결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설마 뭐 무설치 버전 이런 거 공유 파일 다운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아 그러면 아까 그게 꿈이구나 그죠? 아까 제대하고 막 집에 간 장면 있잖아요 그게 꿈이네 아이고 아 그럼요 무료 무료 아니죠 유료죠 어? 여기 뭐가 있는데요 아 좀비 모드 재밌어요? 좀비 모드 아직 안 해봤는데 근데 뭐 플스나 스팀이나 요즘에는 오히려 PC버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특히 FPS게임들은 PC로 하는 게 더 나아요 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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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 끝났어 이건 분명 꿈일 거야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 여기서 혼자 죽을 거라 생각했어 이것 좀 마셔 이제 괜찮아 얼른 부추겨서 나가자 지프에 태워 형은 항상 나의 보살펴 줬었지 오늘도 형이 도와준 것만 같다 형이 먼 길을 가게 된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이다 제군들은 역사의 부름에 응해 주었네 모든 걸 뒤로하고 자유와 평화를 소화하기 위해 와주었어 고맙네 전 세계가 고마워하고 있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잊지 말게 자네들은 영웅이라는 사실을 이제 끝났구나 저스맨이 주고 싶어 했어 참아 니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넌 이제 애 아빠잖아 생각해줘서 고마워 잘할 거야 제군들 내 고향 퀸즈 이몸께서 돌아가신다 괜찮겠어? 저스맨한테 작별 인사해야지 병장님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음 여기가 내 집이다 넌 어쩔 건가? 재입대할 건가? 전 늘 텍사스가 그리웠습니다 천놈한테 어울리는 것이지 아들이 전장에서 뭐랬냐고 물으면 피에 쓴 병장이란 미친놈이 선방에 서서 싸웠다고 얘기해주겠습니다 미쳤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지 시카고에 올 일 있으면 당연히 갈 거야 내가 먼저 텍사스에 가서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지 언제든 환영이야 그거 알아? 넘들한테 잡혔을 때 우리는 자유만 뺏긴 게 아니었어 모두 함께 있었지만 혼자라고 느꼈지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만을 생각했어 그런데 넌 영웅이 돼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잖아 왜 돌아오는 거야? 너희 없이 영웅된 삶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 마지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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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예 레지던트 입을 이미 사놨죠 예약 구매해놨죠 이야 2주 뒤 텍사스 어젯밤 꿈은 좀 달랐다 이번엔 집으로 돌아가는 꿈이었다 형과 함께 아직도 늑대의 울음소리가 더운 것 같다 어떤 때는 늑대들이 몰려오는 모습이 보여요 형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가르쳐줬지 그러니까 이건 형에게 어울리는 물건이야 형이 가르쳐준 희생정신으로 깨달았어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영웅이라는 거 형은 언제나 내 형이자 영웅일 거야 아기 태어났어 아기 태어났어 와아 으아악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아 간만에 재밌는 전쟁 게임 했네요 아 뿅 아이고 음 해피엔딩이지우 음 완전 영화였죠 재밌었다 재밌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저도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했던 기억은 확실한데 제 목소리가 좀 너무 컸나요 소리 질러서 큰 거 아니고 그냥 평소 말할 때랑 게임 BGM이랑 조화가 좀 안 좋았나요 아까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말고 괜찮았어요? 음 그럼 다행이고요 소리 지를 때는 좀 커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륨을 조금씩 줄이면서 소리를 지르긴 했는데 그래도 소리 지르다 보면 갑자기 또 커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다행입니다 아 우리 석근님들이 재밌게 보셨다니 섬님 더빙 연기 잘 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공포라디오 하면서 갈고 닦은 어설프지만 폰 스피커 최대로 해서 총싸움 할 때 소리가 신났습니다 아아 좋아좋아 음 꼬꼭수모라님 제가 바로 또 올릴 테니까 그 게임 채널 있거든요 왓썹 게임 채널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1화부터 처음부터 플레이한 게 쭉 있으니까 눌러오세요 아마 1화인가 2화까지는 더빙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다가 중간부터 다시 더빙을 했던 것 같은데 스토리모드 플레이 타임이요 몇 시간 정도 되더라 그렇게 안 길었던 것 같은데 몇 시간 했죠? 한 두 시간씩 해서 한 세네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리고 게임할 때 지금 3시간 정도 했죠 3시간 정도 했고 4시간 5시간 6일 8일 한 그래도 한 넉넉 잡으면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인 것 같은데요 넉넉 잡고 한 10시간 전후였던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모드 가 있는데 왜 이번 콜옵은 왜 없는 거야 그게 너무 그냥 딱 멀티용으로 만들어갖고 이번 콜옵은 사놓고 하지도 않네 엔딩 다 돼갈 때 엄마가 전화하셔서 엔딩 못 봤어요 아이고 엔딩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음 이번 거는 배그 느낌이 좀 나죠 아 전 이런 전쟁 게임 너무 좋아해요 전쟁 자체를 직접 겪고 싶진 않고 전쟁 게임으로 대리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임할 때 캠 키고 하는 거 어때요?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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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빙하고 이러면서 약간 좀 캠이 없는 게 더 몰입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은요님이 저번에 게임하실 때도 캠 켜주세요 하셔가지고 저번이랑 이번이랑 켜고 했는데 캠 킨 게 좋다고요? 툼레이더 저번 것도 아직 못했어 저번 거부터 하고 이번 거를 해야 될 건데 아 캠 있는게 더 좋다고요? 그래요 이제 게임할때도 캠 켜고 해야겠네 그럼 저는 보통 이제 게임하면서 제가 더빙을 하니까 잘하는 더빙은 아니지만 왠지 몰입에 더 방해되실까봐 캠을 일부러 안킨 것도 있고 섭림방송땜에 몇시간 자고 출근했어요 몇시 방종인가요? 또 게임하나요? 씻어야 한대요 일단 씻으세요 예 캠 조그만게 좋아요 오늘 한정도? 지금 이정도? 4시간 주무셨다구요 이정도는 괜찮습니까? 지금 이정도? 네? 아 게임에 집중하는 제 모습도 좋다고 아 얼굴보고 대화와 소통하는 느낌이 있어서 좋다 알겠습니다 석구님들이 좋아하신다면야 뭐 비루한 얼굴이지만 예 설원배경 툼레이더 그거 아직 안했어요 그것도 해야되요 지금 게임을 사놓고 안한게 너무 많아요 제가 사놓기는 진짜 주구장창 사놓거든요 게임을 근데 겁나게 밀렸어 게임에 집중하는 모습 좋다 아 좋아요 석님 얼굴 보는게 가치가 있어요 허허허허 자 게임 방송도 종종 하고 있고 어... 보통은 제가 본방송 끝나고 공포라디오 끝나고 뒤프리로 하는 경우가 많고 요 가끔 이렇게 어... 개릴라로 하기도 하는데 어... 게임 채널에 항상 게임한거는 다 따로 올려놓고 있거든요 못보신 게임이 있다면 게임 채널 왓썹 게임 채널 검색하셔서 유튜브에서 하나씩 또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게임이 너무 크면 공포라디오 같다 아니 일단 게임할 때 캠을 크게 할 수가 없죠 게임 화면에 방해되잖아 게임을 하는데 캡이 이렇게 커버리면 게임하면 다 가리잖아 게임은 다 가리잖아 게임은 다 가리잖아 게임은 다 가리잖아